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나라 전체가 난리입니다. 그죠? 참 갈수록 대산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들을 홀리파워로 모으시미 무너져가는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 밈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서술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리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죠? 교회 안에 세속주의 백음주의 인본주의 교권주의 형식주의를 용납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핵책을 강가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WCC, NCK 등 한국교회의 배도와 영책가능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서 말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민족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모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백종들 과그리 많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종들에게 먼저 통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 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이름으로 건너온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술을 맞추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창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이 땅 자유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자유 대한민국을 불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땅의 죄악을 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땅의 죄악을 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여한이 세수까지 였습니다. 하나님, 백본주의, 아버지 교권주의, 백업주의, 형식주의를 용납한 죄를 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상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백칭을 강간한 죄를 용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저들에게 속었습니다. 속은 죄를 용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WCC, NCCK도 한국교회의 궤도와 용적한 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용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민족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를 모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와그리도 많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에게 먼저 통해하는 화합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